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장미어린이공원이 시설물 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재탄생했습니다. 군은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자가발전 놀이기구, 화장실 설치, 수목식재, 특화화단을 조성하는 등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.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은 현장을 찾아 시설물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. 군은 향후 지역 내 노후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정비해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.